저희 멤버들은 팀워크가 진짜 좋은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웹파일 더! 웹파일 놔야 돼, 웹파일 놔야 돼, 웹파일 놔야 돼 웹파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 올려야 돼, 이거 트랙 예아 아니, 아시지 팩, 이런 거, 팩, 이런 거 나 피읍 하나, 아닌가? 너 그만 모르는 척 해도 돼, 이제 아닌데? 이거 마시면 아,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좋은 거지 맞아, 좋은 거지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야 하하하하하 하하하 스토리 앤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 앤 엔시티입니다 저희 엔시티 127이 정규 오지 팩트체크와 함께 스포티파이에 찾아왔습니다 예예, 예 정규 오지 팩트체크는 다채로운 장르로 색다른 엔시티 17만의 매력이 공개인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포티파이에서 엔시티 17만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콘텐츠가 있죠, 마크 씨? 바로 바로 엔시티 17의 팩트를 체크해 보는 시간 스포티 챌린지 The Fact Check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어떤 주제들로 저희 엔시티 17의 팩트를 체크해 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스포티 챌린지 The Fact Check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엔시티 17의 스포티 챌린지 The Fact Check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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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뻐하는 만큼 최고다 아... 얄밉기 얄밉기 최고다? 저버렸다 아, 청순함은 내가... 아... 아... 그러면 보여줘 고, 야, 형 고, 야, 형 청순함은 청순함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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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엔시티 17에서 가장 섹시한 멤버 아, 나지 그러니까 약간 사전으로 따지면 그냥 나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일단 미션으로 한번 해보자고 헬스, 헬스, 헬스 아, 누가, 누가 쳤어요? 아... 아... 오케이, 누구부터 가요? 누구부터요? 저요 아, 뽑으면 돼요? 네 사망국이 있구나 머리를 쓸어넘기며 네 이거 뽑으세요 프로젝트 결과가 좋지 않아 기분이 저기하면 직장 상사 기분 보여줘, 정우야 네네 청순함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 정우가 타율이 안 좋네요 아니, 진짜 노잼인데 아... 네 아... 대리님 정말 죄송해요 진짜 아, 제가 너무... 이게 내려가면 웃기겠다 80부터 79 오, 귀여워 72 혹시 대리님 립밤 있으세요? 뭐, 뭐 있냐 립밤 아, 아니 아, 잘했어 와, 너무 잘해 와, 완전 잘했어 망치로 못질하며 망치로 못질해 마초 아니야, 원래는? 약간 이렇게 아, 진짜 이번 연도 한국 중에 제일 어려운 상황이긴 해 내가 그릇 100개 사다 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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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렵다 사랑해 아, 너무 어렵다 아이고 소매를 걷어올리며 아... 오... 나 이거... 난 못 본다 구리 고등학교 전교 부회장 출신이군요 구리 고등학교야 어, 안녕 얘들아 나는 새로 전학 온 김병희 형이고 아, 좀 떨리네 아... 구매를 걸고 버리면... 아... 와... 와... 안 돼, 안 돼, 도영아! 안 돼, 안 돼, 도영아! 아니... 립밤 있으세요? 그런 립밤 같은 포인트가 있어야 되나 봐 예상치 못한 도파민을 터뜨릴 수 있냐 너, 너 뭐 했지? 오? 안 돼, 안 돼, 도영아! 안 돼, 안 돼, 도영아! 어... 도영아 진짜 별로야 나 별로야? 어,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야 아무튼 얘들아 잘 부탁하고 햄버거 사줄게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심박수 제일 낫죠 입에 주차권을 물고 자동차를 후진 차 좋은 거 뽑았는데? 뭐야? 차 좋아 보인다 취업에 주차권 입에 물고 좀 힘들겠다 해봐 잠깐 몰입해야지 취업에 취업에 실패하여 슬퍼했어 사전의 섹시함? 그냥 나 아니야? 선으로 한번 해보자고 멋있어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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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뭔 상관이야 네가 최고야 위기 위기야 위기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출장 대격하다 사과를 밖으로 초개며 카메라 좀 어울린다 다이어트 한다고? 오 이거 먹어 하나 둘 셋 괜찮아 섹시해 섹시해 거기서 거기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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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의외로 높았을 것 같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넥타이를 풀어주면 가장 섹시한 멤버는? 아 나지 아니 왜 차요 하여튼 아, 하다가 몰입이 안 됐어 내가 입이 뭐만큼 못 들었어? 아, 내가 제일 약할 것 같은데요? 진짜? 와인잔에 담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하나, 둘, 셋, 랜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할아버지 이거 마시면 용돈 주는 거다 최고 심박수 기대해 보는데요? 아, 나 벚꽃 놓고 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무리보고 해줘 그러면 일자니 왔어요 OO를 찍고 나오면 OO를 찍고 나오면 오, 제일 큰 세트다,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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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거다 이거 못 달리면 야 이거다, 이거다 아, 부담 미쳤고 와, 이거는 야, 야 이거다 야, 너 앞에서 봐야지 이거 찍어도 돼, 혹시? 저기 보니까 여기가 아 짜증나 솔직히 이거 제일 높으면 처음 나 아니라고 취했어 취했는데 나 아니라고 설정을 내가 정우 정우 좀 셌다 정우 셌지 립밤 있으세요? 3위는 방금 전에 해찬 정우 아 잠깐만 나머지는 떨어진 거야?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면역이 생기셨나? 계속 보면서 그래서 내 생각에 정우 좀 셀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하는 게 좀 그게 있네 그런가 봐 우리는 78을 극복한 유타 씨 효과 다시 기회 드릴까요? 한 번 더 기회 좀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와 대박 저희는 69을 극한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정우 69밖에 안 된다고? 진짜야? 나 소름 돋았어 솔직히 정우 씨는 립밤 얘기를 할 때 엄청 떨어졌어 그때 최선치를 찍었어 마크랑 태용 아 마크가 더 높을 거 같아 아니 나 마크 형이 높을 거 같아 아니 나 마크 형이 높을 거 같아 오? 김칫국 마셔도 돼? 그럴 때는 44점 오 아니 잠시만요 명은 안 맞춰 잠깐 그때 명상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태용 씨 오 방금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다시 다시 내려갔어요 네 다시 떨어졌어요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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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우와 레전드 왕치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어? 잠깐만 매니저? 아 나 근데 이걸 배우니까 근데 어디 포인트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내 생각엔 지금 제일 높아 지금 한국 중에서 지금 제일 높아 네 가장 섹시한 멤버 태용이 말합니다 다음 미션으로 네 대단한 그룹입니다 저희는 발라드 그룹인데 왜 근데 왜 웃으세요? 저희 남성 중증인데 너무해 진심이에요 저희는 오 오 오 NCT 127은 비주얼 그룹이다 비주얼 그룹이다 퍼포먼스 그룹이다 퍼포먼스 그룹이다 나는 솔직히 나는 솔직히 비주얼인 거 같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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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도재정? 여기 한 명 와 여기 한 명 와 소 아 근데 도재정 도재정 아 심박수 올라갔어 잠깐만 도재정 유 헬린지 지금 하자 좀 가까이서 붙어야 되는데 일로 와줄 수 있어? 살짝 좀 떨어져서 서줘 일단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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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쓰는 거의 묵음을 해가지고 아 우산 속 질문에 답하기 우산 속 질문에 답하기 우산을 꾸면 질문이 있나 봐 어떻게 먹어야 부러졌어 이거 안 아 내가 원래 내 날개보다 작아서 내가 원래 내 날개보다 작아서 내가 원래 내 날개보다 작아서 지금 좌세한 시작 어렵다 뭐야 세 번을 한꺼번에 넣을게? 안 될 것 같은데 세 개 한 번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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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나이스 나이스 하이파이브 이거를 꽂아서 맛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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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거 시간 빨리 하는 게임이야 노래 불러야지 노래 불러야지 찬란한 저 아웃빛에 눈이 부시게 이거 근데 버린 흑술인데? 아니야? 잘했다 좋지 빨리 하는 게임인데? 평생 형과 초록 옷만 입기 그리고 평생 형과 초록 머리로 염색하기 염색하기 옷은 매번 다른 걸로 입고 싶어서 아 와 진짜로? 아 다른 거 하지마 아 아 이거 쉽지 않아 잠깐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 이거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왜 안 되지? 아 도영이 형 이거 빨리 하는 게임이야 안 돼 이거 시간 빨리 하는 게임이야 이거 빨리 하는 게임이라니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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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하나 하나 야 어제 뭐 먹었어 아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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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저게 어려울 것 같아 찍어 와 이거 신박하다 정우가 먼저 당겨 위에부터 위에부터 당기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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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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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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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체험 학습 하냐고 왜 이렇게 여유로워 슈 슈 슈 레츠고 다 했다 됐어 됐다 하나 하나, 둘, 셋 성공 연습 게임은 이제 끝났고 제대로 해볼게요, 이제 무조건 도영이 형이죠 그러시다시피 왜 그렇게 어려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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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봐 닿는 거는 돼, 근데 이게 씹는 게 안 돼 역시 내가 했었어야 했어 시즌이 하던 대로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니, 여기가 기준이었어, 지금 당겼어 너는 그새 그걸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빵에다가 나왔잖아 여기였어, 내가 했었어 너 진짜 소름이 돋는다,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형, 내가 혹시 다 못할 수도 있을까? 앞에서 링 주워줄 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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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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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так 제발 안 되라, 들어가지 마 야, 이건 뭐야 나이스 아아아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 끌림에 너를 댔겠고 이제 남겨 쉬어 밤새 쌓인 anything will be your life 오케이 너는 왜 앞에 나오는 거야?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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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이 형 길 가다 마주치면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우리 7과 CZ님 만의 포즈 만들어 주세요 나 바로 들 거야? 아 이거 불공평해 야 우리도 바로 저렇게 할래? 마크는 그, 이거 자세로 바로 올게요 그러면 마크가 저거 하면 되겠다 딱 우리 그 멤버네 드는 멤버네 체리버 멤버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잇 이거는 우리, 저희 한 번 더 기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럼 뭐, 그럼 두 번째로 하던가 자, 발브라운 시작 자, 마크 쪽으로 끝, 끝, 끝 오케이 점 두 개 시작 점 점 좋았어 포, 시작 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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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그래, 이거를 생각 못 했네 어, 어 이쪽부터? 아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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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저거 할 준비해 다 같이, 같이, 뛰어, 뛰어, 뛰어 둘, 셋 어, 하던 대로 이기겠습니다 잘 썼다 잘 썼다 와아, 나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간질, 간질 내가 그랬을 때 도영이 형이 저 양팩 먹는 시간 동안 우리가 끝낸 것 같아 아니, 양띵! 아, 진짜 양띵! 이겼다! 정말 너무 예상했던 순간이고요 가볍게 이겼습니다 엔시티 리스는 퍼포먼스 그룹입니다! 백색 완료! 와, 이것마저도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아, 형 퍼포먼스잖아 엔시티 리스는 팀워크가 좋은 그룹이다 예, Sir! 이쪽으로 리더로서 저희 멤버들은 팀워크가 진짜 좋은 그룹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잘 맞아요 이런 거를 나는 팀워크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찬이가 항상 자주 하는 제스처가 있거든요 뭐, 안무를 틀리면 네, 빨리 빨리 하자 원서게인?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자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본인 자리 알아서 찾아가자 그래, 그래 그냥 바로 눈치껏 거울 모드로 딱 해 본인의 지금 위치도 감안하면서 태훈 형이 바로 디렉키죠, 앞에서 아, 어려운데? 키초 너무 어려운데? 가자, 해찬아! 거울 모드, 거울 모드 하나, 둘, 셋! 그럼 중간의 피알 중간의 피알 왼팔 왼팔 나가야 돼, 왼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플랭, 짱, 랑라이, 네오, 크랍 진짜 아, 근데 진짜 편하다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 가장 힘들어하셨는데 저요? 아, 이게 자세 때문에 그런가 아, 얘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너 힘 안 주고 있지? 아, 힘 좀, 힘 좀 빨리다, 너무 힘들어 엑시티, 원투세븐, 노인히 팀넛가우, 플랭, 티 이렇게 다 같이 들어야 돼 아니지, 그런데도 성공했으니까 이건 좋은 거지 맞아, 좋은 거지 아니지, 아니지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효율을 따지는 팀 뭐야? 오케이, 8, 8, 8, 8이다, 8 4명까지가 이쪽이야 마큼 8, 마큼 8 4, 4 이건 너무 쉽다 웃어 동글자식, 팔자 토크 팔자 토크가 뭐야? 그냥,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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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ㅍ 하나 아니면 아니면 에까지 에까지 돼 에까지 돼? 어, 어, 어 책 뗏 에? 책뗏 책 The 책더 가사다, 가사 이게 지금 가사하고 있어 Facts Go Check Yeah 됐지 아니, Facts Check Yeah Oh my God Check that Check the facts, go check that Cool Check the facts, go check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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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that, check that Check that 실패 오케이 바로 바로 아, 나 올려? 나 오른손이야 오른손 나 얼굴 해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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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정규 5집 팩트체크 타이틀곡을 제외한 서록곡 8곡 안 겹치게 한 소절씩 부르기 다니연부터 동그라미로 가고 재현이 마지막 오케이 다니연빨리 빨리 I'm gonna love you 이대로 이대로 음뻑춰져가지 시원해진 이 느낌 짠의 SS과 스페이스 We are real real We are real life 다가와 낮에 애정 재현이 수많이 했어 수많이 했어 수많이 했어 시즈니 미안해 시즈니 미안해 시즈니 미안해 아니 꿈같은 이슈가 꿈같은 이슈가 꿈같은 이슈가 We go parade 신나는 이 노래 같이 노래 진짜 머리가 습관해지나 싶었는데 바로 parade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3명 나 파란색 나 핑크 앞에 3명 나 그린 나 옐로 할게 내 뒤에 레디 잔형 앞에 나 이건데 이건데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NCT 127의 스포티 챌린지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껌이지 이건 껌이지 뭐 NCT 127은 팀워크가 좋은 그룹이다 팩트 챌린지 완료 여러분들을 위한 암창한 선물 골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와 근데 무거운데 감사합니다 예찬이가 열어봅니다 이거는 우와 NCT 127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실게요 꽃에는 물을 줘야 하니까 우와 우와 멘트 와 멘트 오 잔형 왜 6개월 무료 체험 쿠폰 오 오 아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12개월 무료권 어 근데 12개월 좀 야야 블루투스 마이크도 있어 블루투스 마이크 있다고? 아 큰일났다 이제 칠리칠리 좋아하는 블루투스 마이크 있고요 우와 이거 좋은데? 우와 이거 진짜 우리 잘 아는 사람이고 진짜 진짜 대박이야 나 사려고 했었단 말이야 우리 커스텀 마이크 안 맞춰도 되겠는데? 아 진짜로 이게 맞췄어 이미 역시 스포티파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반갑습니다 팩트랙 이번엔 NC127의 신곡 팩트랙 물과 싸이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NC127의 스포티 챌린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NC127의 정규 OG 팩트랙는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NC127의 정규 OG 팩트 체크도 Only on 스포티파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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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